자 오늘 pxg 에 대한 얘기고 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으실 거에요 여기에는 상품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영상 역시 골프에 대한 영상이구요 자 날이 더워요 더우면 가평 크리스월드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글램핑을 이용하시면 시원한 예 그럼 수상 레저 이런거 다 즐길 수 있으니까 수영장도 되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 옆에 이렇게 쭈르륵 있죠 pxg 에 대한 얘기입니다 pxg 저는 pxg 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자 이게 제가 처음에 쓰던 체요 뭐냐면 pxg의 젠1 이라는 모델이요 할아버지쯤 된거죠 거의 pxg 처음 나온 모델이고 211 모델도 있고 뭐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했고 유니크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정식으로 샀어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너무 비싸 지금도 비싸 왜 비싼지 알려드려요 어떤 사람이 가 가지고 미국에 가서 내가 한국 총판할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아 줘 하니까 뭐 왜 근데 우리 그렇게 안해도 잘 팔렸네 돈 많이 줄게 하니까 총판을 줬어요 총판을 주고 나니까 한국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한거에요 너무 비싸게 팔아 말도 안되게 팔아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페럴은 브랜드 라이센싱이 뭐냐면 미국에서 넘어 오는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pxg 란 로고를 박을 자격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의 어페럴들이고 그렇지만 수입하는 건 이 체들이에요 이 체들인데 저는 제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상당히 만족했어요 이걸 산 뒤로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그런데 사기가 너무 힘들어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비싸요 비싸 자 그리고 이 젠1이 있고 제가 요번에 젠5 젠5 지금 풀백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와요 한국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따끈따끈한 젠5 10세트에요 야 이쁘다 처음 본 저도 처음 보는데 예쁘죠 우드입니다 우드고 지금 드라이버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4개를 다 구성해서 한번 사봤고 제가 이제 좀 수입을 해봤어요 뭐냐면 pxg 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수입을 해봤는데 수입을 하면 걱정이 뭘까요 워렌티가 안돼 워렌티가 뭘까요 보증이 안돼 보증이 안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분질러 먹으면 어떻게 자 그 문제도 해결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pxg 를 수입을 지금 하기로 했고 일부 수량을 수입을 해봤고 저희 스마트 골프 홈페이지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거에요 그런데 저희는 또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사람들이 정식이냐 병행이냐 이 두가지로 얘기하죠 정식과 병행이 제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이게 정식으로 산거고 이게 병행으로 산거에요 왜 똑같은 pxg 에서 판매를 하니까 이 시리얼 번호를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정식인지 정품인지 가품인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정품을 갖고 와서 단지 as 가 되느냐 안되느냐 를 가지고 우리가 어 이거 어떻게 사도 되나 안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가 수입을 해서 보증을 해주는 1년 동안 무상 as 를 잡아주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봤어요 자 선택하시면 되요 뭐냐면 나는 보증 필요 없어 나는 채를 분지를 일이 없어 내 헤드가 깨질 일은 없어 그런 분들은 더 싼 가격에 구입을 하시면 되고 아 난 불안해 아 그리고 나는 이거 정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 골프 정품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보증을 해서 1년 동안 고객 과실이 아닌 이상 제품이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as 해드리고 필요하면 교환을 해드리는 그런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식에서 파는 것 보다는 싸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불안한 게 1서 병행 수입을 하려면은 이 회사가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그거에 불안에 미칠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거 젠 파이브 스파 수입 하는데 풀세트에 가서 800만원 들어갔는데 800만원을 먼저 송금을 해놨어 근데 저 병행 회사가 무슨 회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돈은 달래야 그 주로 주놓고 2,3주를 기다려야 돼 불안하잖아요 저희는 누구에요 스마트 골프에요 크리스 월드에요 그리고 제가 대표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정도 회사에서 요런 거 가지고서 그런 일을 만들진 않고 자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요런 것들을 한번 수입을 해보자 해 가지고 수입을 시작을 했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에요 올라가면 거기서 지금 제가 수입을 좀 몇 가지를 많이 해 나가지고 바로 구입해서 바로 배송이 되는 제품도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은 저희가 오더를 받으면 미국의 주문을 넣습니다 주물면 가져와서 판매되는 그런 형식으로 할 거고 자 스마트 골프와 크리스 월드가 보증하는 그리고 필요하면 as 까지도 자 그러면 한국에서 정식으로 사는 거랑 차이점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상품 구성을 해봤고 자 요거 마지막이나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을 거에요 제가 상품이 있다고 자 제가 수입했던 것 중에 지금 뭐 젠3 아이언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 좋아요 댓글 요 세 가지를 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지금 젠3 7번 아이언 드릴게요 젠3 요거를 새 겁니다 바로 수입한 거에요 제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세 가지만 해 주시면 그 중에 한 분한테 지금 이게 정식으로 시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한 5,6천만원 하겠죠 예 보고 하나 오랜만에 경품으로 한번 걸어 볼 거구요 자 크리스가 스마트 골프가 pxg 를 수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한번 시장을 바꿔나가 보고 싶어요 왜곡된 시장을 자 정말 좋은거는 골퍼들 정식에서 좋은것만 가져오고 정품이니까 예 그 다음에 스마트 골프 라는 회사에서 보증을 하고 as 가 포함된 제품으로 구입하신 일년동안 무상 as 까지 해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가 한번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을 하시고 제가 수입했던 것 중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예 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구요 감사합니다